우리가 아는 룰하고 좀 달라요. 룰이. 보통 말이 여기가 이제 호빗이잖아. 도, 개. 걸러오면 나가는 거잖아. 못 나가. 개가 나와서 여기를 서야 돼. 무조건? 여기를 섰다가 나가야 되는 거야. 잘생겼다. 본수가 맞네, 본수가. 저기 또 하나를 정해서. 시헌, 시헌. 시헌, 시헌.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나왔어. 시헌이 나왔으면 끝. 다음 사람 넘어오는 거야? 저거 스펙타클. 저 어렵다. 원래 윗놀이보다 되게 스펙타클하게. 이거는 모르겠다. 윗놀이 스펙타클입니다. 약간 확정된 것 같아. 그렇지.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3개씩 하는 거 어때? 3개씩만 나갈게요. 좋습니다. 우리 거 블랙이고, 우리 팀이야. 나랑 시헌이 한 팀이고. 우리는 힘내애. 너 연습해봐. 오케이. 야 잠깐 잠깐. 너 이그럼. 왜? 왜왜왜왜왜요? 야, 아니야. 발, 발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원래 칼발이에요. 원래 칼발이야. 원래 칼발이야. 원래 칼발이야. 완전 칼만이예요. 그거 이제 경고예요. 칼만 안 돼요? 아니 양말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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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. 이런 거 해줘 이민아 지금은. 야 이거 양말까지 벗네. 이거는 원래 추가인데 든 사람이 준비 이렇게 하잖아. 그럼 우리 나머지 세 명은 말을 하면 안 돼. 웃는 것도 안 돼. 준비된 게 누가 떠들면 이 판에 있는 거 봐. 어우 끔찍스러워. 룰이 많네. 마다롭다. 알겠습니다. 할게요. 준비. 나 이 정도면 올림픽의 정치 종목으로 채팅할 거 아니에요? 나 이렇게 진지하는 소리 처음 봐. 잘 넘어. 오케이. 자 준비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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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 거는 치우고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야. 좋은 거 아니에요. 좋은 거 아니에요. 아니야. 걸리면 안 가면 된다고 했잖아. 거짓말이죠. 이렇게. 개를 다는 거보다 다는 거 같아. 이 껌 너무 안 보인다. 빨간 걸로 하자. 이것도 파란색으로 하죠. 우리가 빨간색. 이 껌.